아 다들 이렇게 좀 들어오시나요? 네 안녕하세요 어 예 준비가 들어오셨고 아 민호씨 들려요? 아 들려요 들려요 보이세요? 네네네 아 보인다 이제 나 나오고 있어요? 나와요 나와요 아 반가 반가 아 다들 오랜만이네요 네 아 제가 이렇게 컨퍼런스 콜 요청했는데 우리 WWH 준비들 다 잘하고 계신지 확인차 이렇게 컨퍼런스 콜 요청드렸습니다 어때요 다들? 어 일단 전혀 문제 없고요 아 다행이네 일단 너무 오랜만에 인사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어 더 많이 준비하고 싶고 뭘 보여줄까? 무슨 이야기를 할까? 아 그냥 막 신이 납니다 아 다행이네 아 근데 준우 형 나는 좀 사실 문제가 좀 있어 어 왜 왜 아 난 자꾸 그 프라임 스테이지 그날만 생각하면은 막 신장이 막 뛰어가지고 막 잠도 안 오고 빨리 우리 인사들 만날 생각에 지금 너무나 떨려요 어떡하지? 정신만 하나 먹고 오세요 음 근데 응 송훈 형 얘기처럼 저도 약간 좀 그런 게 오오 이게 좀 준비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고 아 그렇죠 그렇죠 고민도 있고 이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두근대고 설레고 약간 연애하는 거 같긴 해요 그치 그치 뭐 사실 저도 멤버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좀 긴장도 되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WWIC이다보니까 또 팬분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여 주실지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여태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여러가지 또 스페셜 라이브 스테이지나 이런 것도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아 떨리네요 아 그렇군요 약간의 또 기본적인 긴장감은 또 우리의 활력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거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필요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진행하는 WWIC 좀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뵙고 또 보니까 긴장보다는 또 기대가 되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네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자 그럼 뭐 화이팅하고 다들 바쁘신 분들이니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장에서 뵙는 걸로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때 봬요 야 이거 왜 안 꺼지지? 아 이거 이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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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잖아 형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asında 이거 ah 아 뵙 뵙